그 호랑이 아시나요? 숯과 마늘을 먹다 말고 동굴을 뛰쳐가 버려서 사람이 되지 못한 그 호랑이 저는 왠지 공보다 그 호랑이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실은 제가 그 호랑이처럼 기적에 가까운 소원만 있지 끈기와 인내로 진짜 노력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니다. 숯마늘 100일 프로젝트 발상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고 캔버스 2, 3호쯤 작은 크기의 그림이에요 자전적 단편 소설인 다비드 동맹 무겁집을 모티브로 시리즈 작업 중에 있는데요 그 중 한 장면입니다 보라색과 진 갈색은 물감이 다 떨어져서 색깔을 혼합해서 만들었었고요 짙은 쑥색과 형광 노란색 저희 애기가 아직 안 자요 형광 마젠타, 형광 오렌지를 주로 썼어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제 소설의 텍스트를 가져와 볼게요 좋은 저녁 하늘은 너무 좋아 먼 하늘의 어스름과 먼 하늘의 연보랏빛과 그리고 태양 주위의 오렌지 빛이 라 도 레미 솔 헝클어지고 있어 빛의 음악 안에 우리가 있구나 영원 같은 거 아무리 해도 알 길 없는 우리가 죽어가면서 시간을 번역하는 동안에 우리 머리 위를 도는 태양은 모두를 붉게 물들였고 그곳엔 나도 있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뭉든 유진을 보면서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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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